안녕하세요 짜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구독자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한 VBA 실무 강좌입니다 완성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실습용으로 데이터를 임의로 구성했고요 지금 예제는 A사에서 T사까지 회사명이 4개죠 실제 질문하신 분의 데이터는 200개의 회사의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자료를 찾아볼 때 200개가 넘는 시트를 일일이 찾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정 회사의 영업이기에서 이자 비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일이 회사명에 맞는 시트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을 하신 거죠 지금과 같이 조회도 가능하고요 조회를 하고 예를 들어 영업이익을 80이라고 수정을 한 겁니다 물론 나머지 데이터도 수정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비이사의 영업이익도 80으로 변경되도록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처리할 작업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시트에서 회사명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회사명에 맞는 시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트의 값이 변경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회와 수정 역할을 하는 매크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단축키 Alt F12를 눌러 VB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눌러 모듈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모듈 1이 추가되었죠 그 다음 메뉴를 다시 눌러 Procedure를 선택합니다 Procedure가 바로 매크로가 됩니다 여기 이름에 조회라고 입력하고 형식과 범위는 기본값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을 누릅니다 Public Sub 조회라고 하는 매크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즉 Procedure가 만들어졌죠 다시 삽입에 Procedure 이름은 수정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조회와 수정 매크로가 작성되었죠 먼저 조회 매크로에 커서를 두고 탭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시트명이라고 하는 변수에 RANGE A1 셀의 값을 넣어라 라는 명령을 작성합니다 현재 이 명령은 작업 시트에 있는 A1 셀의 값을 즉 목록에서 선택된 회사명이 되겠죠 이 값을 변수 시트명에 대입시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를 한 번 더 눌러 줄을 띄운 다음 RANGE B2 셀에 시트명.RANGE B2라고 입력합니다 설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창을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 RANGE B2 셀 현재 A4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A4 시트의 RANGE B2 셀의 값을 작업 시트에 있는 B2 셀을 넣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트는 개체 또는 컬렉션이 됩니다 시트는 엑셀에서 시트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통합문서에는 시트가 한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시트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는 개체가 되기도 하고 개체의 모음인 컬렉션이 되기도 합니다 시트명을 표시할 때는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시트 괄호 열고 1이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시트 2라고 입력하면 두 번째 시트 그리고 직접 시트명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수명을 썼지만 저 변수 안에는 목록에서 선택된 회사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A4 시트가 되는 거죠 현재 B2 셀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만 조회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데이터도 표시해야 되겠죠 마저 코드 작성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을 복사를 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B3, B4, B5, B6 셀의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B3 셀에 A4 시트에 있는 B3 셀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마찬가지 B4 셀 여기도 B4 셀 계속 꽂혀 주겠습니다 B5 셀 그리고 여기도 B5 셀 여기는 B6 셀 여기도 B6 셀을 입력합니다 하나 더 복사할까요? 이번에는 A4 시트에 있는 이 셀의 값을 가져와서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 번호를 수정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B2 셀이 되겠죠 여기 마저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B3 셀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B3 셀 지금 모두 셀 주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매크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회 매크로와 내용은 같고 위치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작업 시트에서 값을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A4에 B2 셀의 값이 변경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명령이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A4 시트에 B2 셀에 현재 작업 시트에 있는 B2 셀 즉 수정된 값이 A4 시트에 변경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나머지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주소 수정해주면 되겠죠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 셀이라고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복사한 다음 마저 이자 비용까지 데이터가 수정되도록 셀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모두 매크로를 완성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된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작업 시트로 가져오는 작업과 그리고 반대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이 수정됐을 때 해당 회사의 시트에 그 값이 수정되도록 값을 넣어주는 명령문 밖에 없죠 명령문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와 수정 매크로를 완성했다면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여기 옆에 조회와 수정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범주에 있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로 버튼을 만들고 조회 매크로를 지정하겠습니다 을 누릅니다 그리고 커서 두고 조회라고 버튼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버튼 만들어야겠죠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조회의 버튼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버튼이 복사되었죠 버튼 이름을 수정이라고 변경하고 이때 이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매크로 지정을 선택합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조회 매크로가 지정이 돼 있었던 거죠 수정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셀의 목록을 눌러서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그러면 시트에 있는 값이 작업 시트로 조회되어 표시되었죠 도 선택하고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값이 변경되었네요 조회 잘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D사의 영업이익을 8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50으로 수정해 볼까요?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D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은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을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변경한 다음 저장을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지만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겠죠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